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더욱더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엑스 태평양 정시관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발명특화대전인데요. 지금까지 2008 대한민국 발명특화대전 한마당이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골급 명령이 되네요. 언제부터요? 금일부터 1월 4일까지 되네요. 무엇 때문에요? 임금님의 특별 명령이 되네요. 어떻게 가요? 자세히 듣고선 C! 이건 실제 상황이 되네요.